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참 저랑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니까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졸리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를 뚫고 잠을 깨우면서 여기까지 오시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은 이 끝이 열려있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업을 마치며 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수업이 끝났다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공부해야 될 또 여러분이 깃을 이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세트들에 대한 수업이 일단락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 나오는 것들은 순서대로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흥미가 생기거나 호기심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드물게 사용될 하지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지식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 그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세트를 지식을 가진 사람이 푸시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밑천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이 학습자가 또 그 지식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검색이나 질문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풀해오는 그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점점 완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아마도 그 푸쉬를 하는 부분과 지식을 땡겨오는 풀하는 그 부분의 비율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에는 정보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그 지식이 다 있어야 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지식을 받는 사람에게 그 분야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을 푸시해 주는 그래서 뭘 하려면 뭐 몇 년이 걸리는 공부 자체가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정보기술의 변화. 인터넷. 컴퓨터. 웹. 검색. SNS.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검색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쉬워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날에 이러한 시대에서는 어... 과거와는 다르게 푸시하는 영역을 훨씬 줄이고 풀하는 영역을 늘려서 맥락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맥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울리고 또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식을 재미있게 덜 불행하게 어...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 너무 공부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어떤 특정 시절에 딱 하고 끝낸다 라기보다는 좀 설렁설렁 하더라도 어... 평생 공부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공부랑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 공부랑 친하건 친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공부랑 어... 항상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예...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 음... 여기까지 오는 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 충분히 중요하고 어... 힘든 일 해내셨기 때문에 어...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 끝나고 이후부터는 이제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어... 제가 어... 깃을 쓰다가 알게 된 것들 또는 아... 요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순서랑 상관없이 수업에 추가시킬 생각이니까요. 뭐 심심하실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 공부를 어...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